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사입니다. 아 화사 연관화 보면은 마마무, 헌법쇼, 축제, 퍼포먼스 뭐 이런 키워드들 나오는데 어떤 일 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수 화사의 얘기죠. 대학교 축제에서 공연 음란죄로 고발된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아주 뜨거웠던 그런 논란이에요. 맞습니다. 화사가 얼마 전에 경찰 소환 조사 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온라인이 다시 한번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5월 성균관대학교 축제였고요. 공연 중에 화사의 한 안무가 논란이 됐었죠. 뜨거웠습니다. 정확히 좀 어떤 안무였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묘사해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손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였는데 이 안무 담긴 소위 직캠 영상이 축제 이후에 퍼지면서 한 시민단체가 화사를 공연 음란죄로 고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민단체가 이제 학생, 학부모 인권 연대인데 아이들 보기 부적절했다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대표 입장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화사 씨의 공연 안무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 행위는 형법 245조의 공연 음란죄 소정의 음란 행위에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화사 씨의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저도 원하지 않게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 숙취감을 느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이 댄스 가수 유랑단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는 것을 보고 제가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발 내용이 공연 음란죄인데 화사의 입장은 나왔어요? 어제 이제 성실히 경찰 조사 받았다 하면서 이제 간단한 입장을 전했고요. 또 가수 성시경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나가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제가 공연 무대에서 그게 이제 논란이 돼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했는데 이게 이제 악플 수위가 진짜 좀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뉴욕 공연을 딱 끝내자마자 눈물이 탁 터지더라고요. 눈물이 막 폭포스처럼 떨어지더라고요. 자 누리꾼들 반응이 좀 갈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갈리나요? 일단 빅데이터 상에서는 보니까 온라인 반응을 봤더니 긍정 반응이 약간 59%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약간 화사씨로 좀 옹호하네요. 그래서 관련 감성어들 보면 선정적이다, 논란이다, 부적절하다 이런 부정어도 있지만 새로운 무대, 멋있다, 사랑한다 이런 감성어도 보이거든요. 사실 이 논란 처음 나왔을 때도 누리꾼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반응들 보면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그다음에 예술 아닌 외설, 선을 넘었다 이런 반응이 있고요. 퍼포먼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당당한 매력을 표현한 거다. 긍부정이 또 극명이 나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걸 어떤 무대로 봐야 되는 것이냐, 이게 음란죄에 해당하느냐, 이런 논란 처음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힙합 장르가 국내에서 인기 끌면서 이런 선정적인 퍼포먼스가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2009년에도 가수 지드래곤이 침대 퍼포먼스로 경찰에 공연 음란죄로 고발된 적이 있는데 당시 이제 검찰은 지드래곤을 입건 유예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입건 유예하면 범죄 혐의는 있지만 정식 수사 단계까지는 아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죠. 그래도 아예 무혐의로 본 건 아니었는데 그럼 이번에 화사 씨도 좀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대기실에서 서혜진 변호사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성년자 관람불가 공연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미성년자 관람불가 공연이 아니라서 좀 애매하다는 거고요. 음란죄도 아니다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라 실제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웠던 논란. 가능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